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와플을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산딸기 요즘 철이어서 준비했어요 와플이 먹었지만 제가 먹은 날씨가 너무 맛있었어요 조금씩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생크림이 너무 좋아요 이번엔 현실을 가지고 1.5kg 엘리지 마시고 양념파닭한테 6장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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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진짜 맛있네요 웅 더 잘 안 먹으면 더 맛있을때 아이스크림 라면이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라면 먹으면 더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강아지